얘네들 왜 다 울고, 얘네들 막 다 쫄아있어 갑자기 몰라 오! 오! 아니구나 쫄아있는게 아니구나 우리 못보고 오나 그냥 단축하게 걸렸다 진짜 안방이지 그냥 어우 뭐야 샷건 찰지지 그냥 샷건 무슨 애들이 와서 조작해서 맞아주는 것처럼 그냥 맞아줘 다리만 쏴도 죽네 샷건 샷건 데미지 2000짜리여가지고 칼이야 350인데 샷건이 데미지 2000이면 그냥 한 대수치면 그냥 죽어놔기 다 그냥 갈려버리, 갈아버리지 사실 진짜 샷건만 쓰면 방송 개 노잼 진짜 진작에 만들었어 어, 어 또 있다 안가죠 샷건만 쓰면서 상점 계속 들리면서 샷건만 리필하고 그냥 와, 하, 와 해머에 피 묻어있는 것 봐 샷건 어, 반댄데? 어 어, 그래픽 방금 게 훨씬 좋았는데 확실히 밤이 꿀맛이지 야,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가 본데? 그냥, 어우 눈치채지 못함 어, 잠깐만 형 잠깐만 그게 아니야 뛰어내리라는데 그냥? 뛰어내리라고?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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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거기서 이게? 어 아 되는구나 이 높이가 가만있어봐 이게 아 접근 카드가 들어있는 컨테이너 박스 찾으라네 아 이제 우리가 그 하나 하고 있다 들어가나 보다 들어가려는 게 있어 카드 찾아야 되나마 열쇠 찾으러 갑시다 응 밸런스 좀 파게 해보실까? 아 어서오세요 이걸 사러 오? 사라 했는데? 데미지 2000인데? 오우 제대로 안 맞았나 이럴 수가 없는데 오하마 샷 잠깐만 어 얘네들 어떻게 사는거야? 데미지 2000인데 우와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큰거 맞았다 샷건 앞에서 도가면 안돼 여긴 진짜 샷건 해야돼 오 쟤도 한 마들고 있네 나도 한 마들 가만힐 needed 와 비와서 전기호 질이니까 얘네들 감전 장난 아니다 나 지금 나 잘 피했다 아주 나 이거 목 한번 따보게 뭐하려고 어우 쾌가 또 체력 다는거 나 목 따는거 있더라고 급습 개쉽네 얍 역시 좀비는 목을 따야 제맛이 엑스칼리버가 없어 엑스칼리버 어디서 나와? 몰라 위에인가보다 퀘스트지 여기 위에인데 두개야 누군데야 여기부터 하자 여기가 먼저네 내가 위에 제일 줄게 내가 이에 마무리할게 됐다 와 100%로 감전된다 얘네들 우와우와우 이기봐 아 맞았다 얼마 안나갔다 어 뭐야 어 나 죽었어 어어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나 뭐 터졌어 가만있어봐 형 내가 고해주러 갈게 어 어 나 뭐 터졌.. 아 나 못봤어 됐어 치료해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컨테이너가 어딨지 컨테이너 이 안에 있다는데? 컨테이너 이거잖아 어어어 왜왜 어 여기 폭발 좀 있어 이게 컨테이너 박스잖아 여기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되네 오케이 정문 닫혀있고 위로 올라가나보다 2층인가 보다 2층 풋구려 2층 저기 뭐야 뒷문의 길인나 한 번 봐봐 어 그래? 없는데? 어 있다 여기 문 어 있다 있다 어. 들어올 수 있어 오케 역시 오 터진다 오 터진다 총 쏴봐 총 쏴봐 아이 냅둬 냅둬 지가 알아서 after 이런데 뭐 다 디져봐 안에 있을거야 아 뭐야 여기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 1층은 끝인데? 아 이거 뭐야 그냥 열고 나왔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가 아니라고? 혹시 그러면 얘네들한테 있나? 여기 전체 범위로 되어 있잖아 2층에도 있네 길 아 2층인가 보네 그러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네 문이 있었네 너 아까 어디 본거야 오른쪽 문 열었어 오른쪽 문 아 찾았어? 여기 아무것도 없대 그럼 딴 데 가야돼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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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뭐가 있다? 아 나 무기 바꿀래 이거 별로야 됐다 오케이 100미터밖에 안 돼 100미터밖에 안 돼 100미터밖에 스파이더맨 이건 진짜 입체기동 가는게 더 편할거 같은데 그냥 가자 떨어질까봐 무서워 죽으라우 와 전기칼 개멋있네 지금 비와가지고 전기칼 쓰면 무조건 100% 감전이야 아 진짜? 어 나도 전기인데 나 이거 쓰기 잘했네 이거 써야겠네 오 탱크다 탱크 탱크 가만있어봐 이거는 어 지금 일로 던지나? 어 엄청 시리 던지는데 오 두마리야 두마리 아 이거 터지는 표창같은거 있으면 만들면 좋았을텐데 죽어아아 와 쟤 뭐야 가만있어봐 이거는 내가 펀트릴게 오 쟀다 가만있어 이렇게 놔두고 오케이 니가 마무리할게 내가 마무리할게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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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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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이 짱이네 총이 짱이야 어구로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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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오 아 총이 짱이네 20발정도 쓰면 그냥 죽네 내가 뭐 뭐 또 쏜다 아 아파 잠깐만 뭐 침 뺏는 애 있는데 아 여깄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무기 30짜리가 나오냐 데미씨가 찾았어 키카드 아 잠깐만 찾았네 찾았어 어 이긴거 같애 이제 변전소로 가서 안테나 기둥 근처에 있으라네 오케이 변속 가자 변속 와 나 무기 또 거의 다 부러져간다 조용히 오 입체기동 샷 공사는 하겠어 그냥 같은 거이쉬 진짜 좋다 입체기동 어어어 일로와 일로 일로 그리고 있네 걸렸다 근데 기둥에다가 입체기동하면 돼 아 이거 안 잡혀 초점이 됐다 오우와 충격파 이렇게 커? 오우 아 나 그냥 한번 맨손으로 잡아볼래 어 잘못된 판단이었다 아아 말구나 아 완벽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감전됐지? 나 형한테 죽은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나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어 아 뭐야 내가 또 누워 아 감전 뭐있네 여기 아 전기가 있네 아 여기 기중에 데이면 안되네 나 너 못살리는데 근데 나 태어났어 애들 일단 다 죽이자 오우 잠깐만 나 물이 부러졌다 전부 다 싸구리 다 죽여 변기샷 대가리도 깨버려 감전되라 됐다 그렇지 그렇지 들어간대 그 다음에 변전소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 올라가기 전에 뭘 해야될거야 마무라 여기야 어 오케이 샤미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트랜스포먄링 single 변기샷 승원도 안 돼 오 오우 오오 아아아아 좀비인줄 알았네 아 으 자살한거야 이거? 으아아아 눈물 그걸 물렸나봐 자살한거 보면 자살한거 으아 이것 열어봐 와우다 몇개 10개 10개 몇개 더 있는데 아 그러네 자기 좀비 되게 싫어서 자살했나 보다 그런거지 물려가지고 변화기.. 어우 깜짝이야 아 뒤 덜 때가 놀라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제어판 키라네 아 저 반대편이다 반대편 아 이거 올라가야된다 아 그래? 지금 여기 건물 위라고 그러는거 보니까 피치기 좀 써야겠네 아 여기 있네 아 거기있까? 어 기둥을 올라가 증폭기를 설치해야되네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야되네 엘레베터가 없나? 못 올라간다 이거 올라가는건 맞어 뭐 내려오는거 같잖아 지금 그치 소리가 엘레베터가 내려오는 소리네 와 이제와서 아 역시 그런거렇지 엘레베터를 줄리가 없지 이제와서 이제 엘레베터 주다했네 어 뭐야 좀비 좀비 몰려 좀비 몰려 아 이거 쿵 터지는 소리 때문에 좀비 몰려나보다 어 어 나왔나왔나 전기특친다 아 나 전기위에서 누웠어 더럽히겠어 이게 전기가 안좋은게 우리도 옮아 어 여기 팬클럽있다 여기 밖에 밖에 블랙당한 팬클럽있어 어 나왜 넘어왔지? 형 어떻게 넘어왔어? 몰라 나 너 밟고 넘어온거 같은데 여기 올 수 있겠어 어 그렇지 야 너 위가 너 가대편도 밟아진다 기분 나쁜데 그렇지 밟아진거 봐 아 일로 올라가는거구나 아 이거 타고 올라가네 아 줄타는것처럼 올라가는데 보니까 줄이 아니네 어 그냥 벽잡고 올라가는거야 어 엔딩 느낌 난다 노래가 이제 쓸쓸 엔딩이 다 다가오는거 같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이거 거기가 다인데 아 뭐 없어 여기서? 이거인거 같은데 안돼 안돼 형그러지스 절대 하지마 뭐야 뭐야 뭐한거냐 뭐한거야 어 얘같은거 떨어졌어 뒤에있는거 잡는건줄 알았네 오우 안돼 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내가 너 구하러갈게 아 저기서 입체기동 해볼걸 안되네 입체기동 안되던데 어 위로 올라졌는데 어 뭐야 죽으니까 어 먼저갈게 이게 방법인가 그건가봐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야 형 여기 절대 못온다 이거 진짜 개 힘든곳이다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거야 도대체 아니 진짜 여기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 오우 그니까 보이는게 아니야 그냥 올라가는게 감이 안올걸 감이 안오네 진짜 여기 내가 깰게 그냥 다 단독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서 열려있는 좋은데고 없네 사다리 이런게 잘해봐 아 그러나 어릴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 뭐 어 뭐야 어 여기서 좀비 살아있네 와 깜놀했네 깜놀했어 진짜 살아있는거 아니야? 아 이거네 따라잡겠어 자 현재 아프리카 250명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팟은 어제오늘 100명정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팟분들 닿았네 너? 어 나 닿았어 와 와 우와 경치장나 아냐 우와 완전 한강인데 남산타원에서 보는 우와?! 서울인거 같아 야경만 있었으면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lares 어 잠깐만 여기가 아니야 왜? 다 올라오는게 아닌데? 그래?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증폭기를 연결하라네 시간, 시간 빠지나? 아니네? 아 여기네, 여기 증폭해야겠다. 어, 빨리 와. 아, 걔 같은 곳이... 어, 이걸... 어차피 저기 올라갈거야. 어, 비행기 온다. 어, 비행기 온다. 비행기 날아온다. 와, 비행기 다 어떡해. 와, 군인들 명령 거부시안. 걔 양심... 와... 단체 양심. 아슬아슬했다. 크레인? 너희가? 파이팅? 너희가 원하는거야? 근데 걔네들은 뭐냐? 우리 SOS 부를때 부숴버렸던 건물... 전투기는... 어, 그래? 그리고 왜 그러지? 너희가 그 아름다운 파이팅을 했을때? 너희가 그 아름다운 파이팅을 했을때? 너희가 그 아름다운 파이팅을 했을때? 자세히... 물을 내리지, 카일. 우리가 이 아름다운 파이팅을 했을때... 뭐야말매자의 연구자를 갖고있는데? 와... 어... 아, 얘네 이제 딜을 하네. 그니까. 다 죽여버리려나봐. 다 죽여버리려나봐. 크레인? 오 마이갓! 너희가 이제 부수는 필요할거야, 너희? 그것은 이가 그냥 이 방법이 제가 이제야! 그 다음엔 전부 GR이 가... 처음에는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 괜찮을 것 같아. 너의 검색을 원하자. 그 signal를 기다리고 있잖아. 샤비, 있었나요? 암플라이너가 있던 것 같아. 훌륭한 트레이너. 그 치료제를 만든 그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기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치료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공개해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와가지고 저거 하는 거야. 이해돼? 그치. 어. 이제 와서 그거 하려고. 이미지 관리하려고. 깨끗한 짓 하려고. 이미지 관리하려고. 망하네.